오늘은 새콤달콤 거기다 바삭하고 고소함까지 더하는 상큼한 레몬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 가슴살 또는 안심을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하고 소금, 후춧가루, 레몬즙, 다진 마늘, 우유를 붓고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이 끝난 닭고기에 전분을 넣고 섞어주고 봉지에 전분을 넣고 닭고기를 하나하나 넣고 옷이 잘 입혀지게 흔들어줍니다. 식용유를 붓고 온도가 올라오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놓고 색깔이 나지 않게 겉이 단단해지면 꺼내줍니다. 중간중간에 튀김찌꺼기는 계속 건져주셔야 튀김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더욱 바삭해지기 위해 튀김은 두번 튀겨줍니다. 레몬은 소다와 식초로 깨끗이 씻어주고 껍질쪽 노란 부분만 길게 벗겨주시는데 항상 손조심 잊지 마세요. 안쪽에 흰 부분은 쓴맛을 낼 수 있으니 최대한 잘라주고 길게 채를 쳐줍니다. 레몬 속은 집을 내주고 레몬 껍질, 설탕, 꿀, 짜놓았던 레몬즙, 물, 치킨 스톡을 넣고 끓여주고 튀긴 닭을 그릇에 담고 소스를 뿌려주면 새콤달콤 바삭하고 고소하기까지 한 상큼한 레몬 치킨이 완성입니다. 마시게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I just can't seem to stop thinking about you